자, 우리 이번에는 바이세스 텐던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이세스 텐던의 로케이션은 AC 조인트를 인디케이터로 삼으셔도 괜찮으시죠? AC 조인트에서 하방 3cm에서 5cm 정도로 숄더를 타고 내려오게 되면 바이세스 그루브를 만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시 AC 조인트를 찾습니다. 보이죠? 참고하실 것은 제가 아까 AC 조인트를 스캔할 때 환자의 뒤편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의 왼쪽이 클라비클이 표시되었지만 제가 지금 앞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AC 조인트에서의 클라비클은 영상의 오른쪽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오리엔테이션, 즉 인터내셔널 오리엔테이션을 지켜가면서 프로브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까 뒤편에서 봤을 때랑 인디케이터가 좀 바뀌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른쪽이 클라비클, 왼쪽이 아크로미온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하방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벌써 휴머러스 헤드가 나오죠? 영상의 왼쪽이 휴머러스 헤드의 GT, 영상의 오른쪽이 휴머러스 헤드의 LT입니다. 자, 우리 AC 조인트에서 내려오자마자 만나는 휴머러스 헤드는 그냥 라운드하죠? GT, LT의 구분이 별로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GT와 LT의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 LT가 이렇게 굉장히 샤프한 삼각형 쉐입을 갖다가 조금 더 내려가니까 어때요? 스퀘어 쉐입으로 변형되죠? LT의 쉐입이 스퀘어 쉐입으로 보여지는 이 지점이 바이셉스 그루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루브 안에 바이셉스 텐던이 보여야 하는데 지금 컨디션 어때요? 자, 이게 LT, 이게 GT죠. 그런데 안쪽이 언에코익하게 보이죠? 바이셉스 텐던이 탈출했나? 그죠? 자, 이거 볼까요? 우리 이론을 듣고 오신 선생님들은 얼른 생각나실 거예요. 아나에프스트로피, 즉 바이셉스 텐던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다 했는데 인슬레이션 앵글이 90도 이외의 각도로 만나게 되면 하이포 혹은 언에코익한 에코지에니시티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해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하면 바이셉스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듀얼로 잡아볼까요? 그렇죠, 프로브의 앵글을 좀 컨트롤하겠습니다. 다시 같은 위치 찾아가서 여기죠? 하이포에코익하게 보여요. 바이셉스 텐던이 없는 것처럼 이때 제가 프로브 앵글을 살짝 어때요? 같은 위치예요. 바이셉스 그루브 안에 바이셉스 텐던이 없는 것처럼 언에코익하게 보여요. 이때 제가 프로브 핸드링 했더니 어때요? 바이셉스 텐던이 짠 하고 나타났죠? 바이셉스 텐던을 보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될 거 인슬레이션 앵글 핸드링 하셔야 된다는 거 즉 트랜스가 됐던 롱지가 됐던 마찬가지예요. 스캔하셔서 앵글을 위아래로 즉 스킨과 90도 아닙니다. 안쪽에 있는 타겟 구조물 바이셉스 텐던과 90도 앵글이 맞아야 해요. 해서 앵글을 위아래 우리 힐토 이펙트라고 해요. 앵글을 주셔서 바이셉스 텐던이 보일 때까지 핸드링 해주십시오. 롱지트리 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트랜스에서 타겟이 된 바이셉스 자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하얗게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쭉 타고 내려갈 거예요. 사라지는 거 확인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사실 바이셉스 텐던은 트랜스버스에서 큰 이상 소견이 없다면 롱지트리 널 스캔 안 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롱지트리 널 해볼 겁니다. 선생님들이 바이셉스 텐던이 잘 보이는 위치에서 프러브를 돌려주시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자 보이나요? 휴머러스를 타고 쭉 내려가고 있는 텐던 바이셉스 텐던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가면서 프로시말 쪽은 괜찮습니다. 근데 디지털 쪽으로 갈수록 앵글 각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롱지트리 널 스캔에서도 아나이소트로피가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바이셉스 그루브에 들어가서 바이셉스 텐던을 찾았는데 언에코익하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앵글 컨트롤 했어요. 짜잔 나타나죠? 자 트랜스버뿐 아니라 롱지도 마찬가지 아나이소트로피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대로 롱지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앵글을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 텐던이 지금 하이퍼하게 보이죠? 근데 위로 앵글을 줬더니 어때요? 다시 하이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아래쪽으로 앵글을 줬어요. 하이퍼 해줬죠. 다시 위쪽으로 하이퍼 자 이제 이 품위까지 alegria 롱지도롱 challenges